또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. 자 어제요. 이 영수회담 한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. 135 이게 무슨 숫자냐면 13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. 그리고 5400 이 5400이 뭐냐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글자수입니다. 5400 그리고 또 여기에 85대15라는 게 있어요. 이 85대15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시간 이거는 민주당이 주장한 겁니다.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7대3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제 꽤 오랜 시간 이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. 진행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8차례나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8차례나 이걸 요구를 했는데 정말 저는 어제 딱 이 회담을 지켜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회담을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어제 딱 지켜보면서 이 회담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완전 패배를 끝났다라고 직감한 게 뭐냐면 사실 어제 회담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. 왜냐 그동안 8차례나 요구를 했고 본인이 그렇게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야기할 게 있고 뭔가 대통령하고 뭔가 좀 합의 볼 것도 있고 단판 지을 것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말이죠 대통령 만나니까 아니 부스럭부스럭하면서 애포용지 종이 집어내서 저거를 15분 동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10장짜리를 저는 저거 모습을 보면서 이 회담 이재명 대표 끝났다 딱 그런 판단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수회담은 저런 정도로 주려고 그러면 그냥 전달하면 됩니다. 읽어보라고. 저 다 알거든요. 그냥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. 나중에 참고하시라고. 회담은 정말 내가 대통령하고 여덟 번에 요구했는데 오늘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진짜 이 대통령감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대통령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걸 좀 비교우위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되죠. 대통령이 막 하더라도 좀 점잖고 또 합리적이고 이런 모습을 쫙 국민들이 보여주면 야 역시 이재명은 대통령감이야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딱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떡끄 잡아냐더니만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. 15분 동안 아니 영수회담을 하면서 대통령 면전에서 바로 옆에서 종이 읽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결례이자 이거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비춰졌나 이재명 대표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.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헤어지는 마지막 식사자리 그게 아마 여기 광화문 쪽에 식당에서 그때 열렸습니다. 그때 아마 누운 날인가요 아마 그런 날 같은데 만나서 이제 식사 한 번 하고 그날 이제 빠이빠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아마 여러 번 이야기 해드렸지만 그날 제가 그래서 그거 좀 취재를 해봤어요. 이낙연 대표 측에.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아주 잠을 못 이뤘답니다.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날 이재명 대표가 딱 만나면서 이 안주머니에서 뭘 종이를 꺼내더란 거예요. 종이를 꺼내서 그걸 읽더랍니다. 제가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을 적어왔다고 하면 읽더라는 거예요. 그게 이낙연 대표가 너무 황당하잖아요. 아니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종이를 갖고 와서 읽는 거예요. 그다음부터는 그냥 대화가 없이 그냥 서로 먼 삶만 쳐도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. 오늘 어제도 또 그러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제 원래 취재 기자가 어제 한겨루 기자였습니다. 이 풀 기자가. 기자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표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데 원래 어제의 예정은 뭐냐면 간단하게 양측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그러면 기자가 퇴장하는 이런 방식이었대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딱 하더니만은 폼 잡더니만 아 잠깐만요. 기자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제가 먼저 말해도 되겠습니까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걸 읽은 거예요. 그런데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침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무슨 말 할지.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입니다. 다 해왔던 이야기. 한 18가지 이야기 그동안 다 해왔던 이야기예요. 그런데 그거를 왜 대통령 앞에서 읽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.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지층들을 보라고 연설을 한 거예요. 사실은. 방송이 다 찍히니까 자기 지지층 들을 보라고 저 이렇게 대통령 만나서 저 이야기 다 했어요. 가족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다 했습니다. 이걸 확인해 주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참 이거는 영수회담이라는 것에 걸맞지가 않죠. 영수라는 게 뭡니까. 진짜 양쪽에 최고의 옷깃가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를 꼭 디베이트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. 그런데 그거를 대놓고 읽어버리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. 오케이 오늘 완전히 페이스에 들어왔어. 그럼 대통령은 그 하나하나 하나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많아진 거예요. 실제로 왜냐 한 8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입장들을 다 질문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패착이었다는 거죠. 뭔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게 점잖게 뭔가 요구를 하고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뭔가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 브리핑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또 설득도 하고 뭐 했다.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. 그런데 그걸 전혀 못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작전의 실패다. 저는 왜 저런 작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한껏 뭔가 올려주려고 그러면 대통령과 어떤 차별성 이런 걸 두고서 본인의 이미지를 키워서 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혼자 했던 것 같아요. 혼자 그냥 저 밑에 몇 명하고 써서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은데 그게 결정적으로 저는 어제 회담에서 패착였다 이렇게 봅니다. 이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좀 뭐 말을 못하나? 맨날 써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?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.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 될 텐데 그걸 꼭 보고야 이야기를 하냐고요. 그 정도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1당 대표를 하겠습니까. 딱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. 또 하나는 어제 한 이야기들 중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이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으면 그러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데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지 않습니까. 대통령 거부권을 왜 행사했습니까? 심심해서 했어요? 대통령 거부권을 그냥 무조건 거부하고 싶어서 했습니까? 아니지 않습니까? 이게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여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해서 그냥 들어온 거 8번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? 양국관리법 무슨 법 해갖고 전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? 방송법.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자기들이 못했던 법안들이에요. 그러면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을 비판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잦은 단독 처리 일방 처리 그것부터 우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지 않습니까? 자기들은 협치 안 하고 자기들은 토론하지 않고 자기들은 합의 보지 않으면서 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했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대통령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. 아니 민주당의 이 대표님 법안 단독 처리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합의해서 왔으면 제가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? 그런데 본인들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왔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. 참 그것도 그렇고요. 어제 보면 특히 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그것도 무작정 요구할 게 아니라 뭔가 본인들이 설득력 있게 대통령을 좀 설득해 줬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설득력도 굉장히 부족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8차례나 요구한 끝에 이루어진 회담 치고는 이거는 회담하러 간 건지 아니면 지지층들 향해서 저 여기 저 윤 대통령 만나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. 안녕 여러분 이거 하러 간 건지 통 분간하기 힘들다는 거죠. 정말 저로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사법 처리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까 할 만하네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끔 어제 연출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연출들은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방적으로 대통령 앞에서 성명서나 읽고 한 자 그거야 대통령실 앞에 가서 맨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고민정 옛날에 대통령한테 무슨 전달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봤더니 잘못 넣어갖고 백지로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코미디를 하는 처지니까 그거는 그냥 주면 되는 거고 대통령님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저의 요구를 정리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뭔가 대통령 리딩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 텐데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이 제가 이거는 뭐 제 추측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낙연 대표 이야기 했지만 이분이 사람과의 어떤 대화에 별로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거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딱 일대일로 뭔가 읽고 이런 건 잘하는데 뭔가 혼자서 유튜브 보고 이런 건 하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하고 뭔가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거 저는 그거는 꽤 많이 들었어요. 예전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. 이재명 대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못한다고 그럽니다. 굉장히 샤이하고 부끄러워하고 말을 못하고 그게 결국은 어떤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원인도 있고 또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민주당은 그래도 본인들이 뭔가 회담을 해서 한 건 했다라고 했는데 감아보니까 그런데 뭘 받아왔어. 아니 의대 증언만 그냥 대통령한테 허락해 주고 온 거 아니야? 라고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었는지 오늘 아침부터 아주 강경한 모드로 돌아섰습니다. 이제 막 특검법 통과시키고 다 하겠다고 했어요. 아니 어제는 분명히 대통령한테 할 말 했다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이제 그냥 하려고 그런 거예요. 이게 결국은 어제 작전에 실패한 거죠. 이미지 메이킹에도 실패한 거고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게 지금 전혀 이런 대응 자체를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참 이걸 보면요. 그래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많이 멀었고 또 본인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. 그리고 참모들이 좀 관여했으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. 제가 참모였다면 저런 식으로 연출하지 않습니다. 정말 이 협상의 어떤 역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중대한 기회를 어제 놓쳤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마 똑같이 가져갈 겁니다. 그런데 국민들은 그럴 겁니다.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만나 줬잖아. 만났잖아. 이제 나 솟 했잖아. 바로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안 만나던 거 내가 만나서 그 15분 동안 하는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에 대한 답변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손해본 게 없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당 대표 만나서 135분이나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들어줬다.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.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집에 가서 보니까 선물 없어? 우리 선물 안 받아왔어?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선물 가져온 게 없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하루 지고 나고 나니까 야 이거 나 당했네. 이제 바로 좀 세게 나오는 거죠. 역시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많은 초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